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낚시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천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빅토리아 허먼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와, 보니까요. 아니 글쎄, 바다의 인삼, 각종 영양소가 듬뿍 담긴 식욕 독구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말린 해삼 있잖아요. 아, 그거를 글쎄 요리를 하셨지 뭐예요. 해삼은 이름 그대로 바다의 인삼이라 불리는 만큼 훌륭한 건강식품이래요. 단백질이 많고 칼슘, 인, 철분 같은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식욕을 돋구워주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보약이라고 하네요. 또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내려주며 지방과 당분이 적게 함유되어 있어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이래요. 한방에서는 콩팥과 소화기에 좋은 음식이자 화약한 기운과 정력을 돋구워주는 정력 강장제로 여기고 있다네요. 요리 과정도 정성과 노력이 엄청나게 드는 아주 귀한 요리라고 하거든요. 아니 글쎄 마른 해삼을 손질하는 데만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대요. 그걸 깨끗하게 닦아서 끓는 물에 데쳤다가 또 냉장고 안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또 꺼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며칠 걸려서 요리를 준비했대네요. 대박 완전 대박이죠. 빅토리아 남편 화먼은 타이완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의 셰프였대요. 그래서 그 고급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리된 해삼은 아니 글쎄 이렇게 크지 뭐예요. 진짜 말라있을 때는 새끼손가락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작던 해삼이 그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탄생한 거예요. 아니 글쎄 이 요리가 한 피스에 백불이래요. 백달러 백달러 와 대박 아니 글쎄 우리가 웬복인가 몰라요. 아이고 감사 감사 너무너무 고마워. 화먼 빅토리아. 우리가 그 귀한 맛을 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이름이 뭐야 해삼 뭔식이 해삼 찜이야? 어허 타이완식 찜이야 이게. 중국식이야? 음 중추 해삼 찜이래요. 이거 대파하고 독튀거는. 백달러짜리 해삼은 물론. 도가니도 랜체처럼 묻혔는데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야채를 덧들어서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소스가 얼마나 상큼한지 정말 입안에 쫙쫙 붙었어요. 그리고 해파리 냉채. 그리고 소고기를 채 썰어서 이렇게 볶은 것처럼 했는데 정말 짱 맛있었답니다.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아 에브리데이 여기 오고 싶다고 했더니 아 돈하리 그러면서 자기네 세븐데인데 원 데이만 음식을 안하고 식스데이는 3일은 자기가 하고 3일은 빅토리아가 한다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이때 우리 농장언니는 디스크 수술을 했었는데요. 아 수술 후 정말 보양식을 먹었지 뭐예요. 아 정말 대박 짱이었어. 아 시기도 너무 잘 맞았고. 100불짜리 해삼 요리가 끝난 다음 그 다음에 또 등장한 것은 바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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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로 만든 용봉탕. 자라로 만든 용봉탕은요. 몸보신의 끝판왕이래요. 용봉탕 속 자라의 살코기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 닭고기와 비슷한 식감에 더더더 구수하면서 특유의 독특한 풍미가 있더라고요. 본래 자라가 살이 많지 않아서 토종닭 오골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같이 넣고 끓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화만도 닭고기를 같이 넣고 끓였더라고요. 이 자라로 만든 용봉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고급 1급 요리로 인정받고 있는 거래요. 용봉탕은 피를 맑게 해주고요. 뭉친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와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에 너무너무 좋대요. 천연 비아그라에도 비교될 만큼 보양식이라고 최고 인기래요. 허약한 사람들 원기 회복에도 좋고 노약자 병후 회복식으로 최고 완전 대박짱이래요. 임산부 영양식으로도 너무너무 좋고요. 식은땀을 자주 흘리거나 낭습이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좋대요. 오장육보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기능을 좋게 하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과 면역력을 완전 증강시켜준다네요. 그야말로 보양식 대박이네요. 특히 자라의 머리는 음부음경의 종기치료에 아주 특효약이래요. 그렇게 몸에 좋은 보약 같은 영양식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니 아 정말 꿈만 같아요. 이 자라도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는데 너무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거 깨끗하게 손질하느라고 빅토리아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언니 이거 보통일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아 빅토리아 자기야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맛을 볼 수 있다니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빅토리아 호먼 부부가 너무너무 정성껏 힘들게 장만해서 저희에게 대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천사 천사 대천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로 간 대로 덕분에 빅토리아 호먼 부부를 알게 돼서 와 정말 이게 웬복인지 대로 생각이 또 오늘 엄청나네요. 대로야 고마워. 하늘나라에서 평온한 안식을 받길 바래. 이렇게 이제 그 자라의 스커트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닭고기를 같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국물에 뭐 이런 잡내 같은 걸 없애려고 뭐 동충하초 여러 가지 약재들을 넣어서 요리를 한 거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물을 같이 이렇게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물만 숟가락으로 이렇게 입에다 떠 넣었더니 아니 글쎄 입술 있는 쪽이 척척 달라붙을 정도로 징국인 거 있죠. 우와 대박 정말 이렇게 징국은 처음이에요. 언니는 막 수술 후라 정말 너무 잘 됐지 뭐예요. 이게 막 그 회복도 잘 되고 원기 회복도 되고 또 오장육보도 다 기능을 좋게 하고 그런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언니는 국물을 막 거기 넣은 거 거의 다 먹다시피 막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랬답니다. 그 덕분에 아주 언니는 거의 완쾌 됐을 것 같아요. 금방 또 이 그 자라 스커트 그 부분을 이렇게 꼭 콜라겐처럼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한데요. 그거를 그 프롯 베네갈 그러니까 식초 과일 식초랑 또 그 차이네스 와인을 넣고 만든 소스가 새콤달콤한 게 정말 입맛을 돋구더라고요. 그 소스를 조금 이렇게 얹어서 먹으니까 환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은 정말 내 위가 깜짝 놀랄만한 보양식들을 맛껏 먹으며 정말 생애 최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답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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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는 맛으로 먹는 건 아니야. 뭔가 매운 소스 좀 드릴까? 아 내가 숟가락을 다 뺏어갔어 아까. 갖다 드릴게. 그냥 누워. 그냥 누워. 그냥 누워. 이제야야 숟가락까지. 약이지. 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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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우성 먹었어. 이것은 메뉴스. 이건 완전 진국이지. 지금 한 마리 이게 다니까. 한 마리가 이게 다야. 세상에. 고마워, 깨끗이 안가서 야기다 생각했잖아. 그냥 얘기해줘. 이렇게 나이 시켜서 엄마가 시켜주시네요. 맛있겠다. If you have good stuff, I know how to cook the good stuff. No problem. 이제는 그냥 고기 국물에다가 끓여오고 어우, 좋아하는 냄새도 안 나. 너무 맛있다. 옛날에 먹어봐. 미치. 나 전에 뭐 애니 다 먹었으면 We clean it good. 아침에 주문이 왔다니까 땅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It is drinking the soup. 숯은 다 먹어. 국물을 진짜 내린 거야. 보약이 다 생각하고 싶어. 여기 홍수. No. I'm not drunk anymore. I'm fresh. I'm fresh. Oh my god. Oh my god. 달라붙는 것처럼. 완전. 우와. 이게 몸 어디 아픈 데가 다 나면 다 나는데. 그래. 와. 진짜 아픈. 하하하하. 먹지는 않아도 잘 알아요. 왜냐면 이모가 오래 하셔가지고. 이모가 이렇게 쿠킹도 하셨어? 네. 한국에서 빅토리아 이모님 댁이 이 용봉탕을 하는 그런 레스토랑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잘 알더라구요. 요거 요거 요거. 요 소스가 그 용봉탕에 이렇게 얹어서 먹는 소스였거든요. 정말 상큼하고 맛있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본래 이 자라 뚜깡이 물에 다 닿아서 저 위가 모두 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콜라겐처럼 익어져야 된대요. 근데 위에 조금 마른 상태라 옆에만 그렇게 콜라겐처럼 변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빅토리아가 이렇게 뜯어서 저희한테 조금 조금 주었는데. 아 진짜 맛있더라구요. 완전 그 도가니 보다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특유의 그런 아주 풍미가 나는 참 맛있는 그런 식감. 그거를 다 물렁뼈야죠? 야 거기가 이렇게 갈비뼈처럼 그렇게 돼 있구나. 원래 이게 다 이렇게 물렁뼈. 응. 갈비뼈처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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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자? 응. 그러니까 콜라겐이야. 콜라겐. 이거 맛있었어. 콜라겐. 기름이 아니라 콜라겐이야. 맞아. 그래서 그걸 다 끓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네. 그렇지. 그게 물에 닿아서 저게. 부에 뚜껑까지 그게 다 끓어지면. 어머.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뼈하고 와. 그렇지. 그것만 뼈고 나머지는 다 살처럼 먹을 수 있는 거네. 응. 응. 내가 이런 거는 잘해. 내가 먹진 않지만 알아. 세상에. 어. 먹지 않으면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우리가 갔을 때 피조개하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지 않은 거 우리 잘 모를 뻔 했잖아. 응. 응. 이렇게. 응. 그래서 같이 하는구나 치킨이랑. 응. 응. 그래서 같이 하는구나 치킨이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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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bend. 네. . 그 곡은 falar다. 25년전인 왜냐하면. 한국 원래 odpowied Cuando dabei fille 1인 벅기 갔을 때.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 언니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자기 시집가 가서 얼마 안 돼서 시아버님이 아마 자라를 잡아가지고 와서 한번 요리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요리해서 먹던 이야기도 언니가 이렇게 해주네요. 재미나게. 이제 동충아추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대추 올려가지고 같이 먹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야? 아니 여주야? 보지. 보지. 아 이거 보지야. 이렇게 해서 이거 가까이 한번 찍어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먹으라는 거야. 오늘 음식은 완전 다 대박이었어요. 대박 대박. 맛도 너무너무 좋고 몸에도 좋은 완전 보양식. 다음번에는 화면이 이 제비집이라는 걸 요리해준대요.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 되게 많은 최고의 여성을 위한 음식이라네요. 그래서 이거를 요리해서 우리 빅토리아랑 저랑 언니한테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또 남은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줘서 저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농장 언니대로 고고싱 했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험험 빅토리아님.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 이 제비집 요 한 박스에 천불이에요. 천불. 이거 보세요. 925불인가? 이야 대박이죠. 긴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꾹꾹 눌러주세요. 플리즈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건강하시고 최고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빠이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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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